2번 보세요. 이상, 확률, 변수, x, e. 그런데 내가 이 발음 얘기를 항상 통계편에 와서 하는 것 같은 이유가 나중에 표본, 표준, 편차 이런 단어가 나와요. 그럼 여기서 이 ㅍ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. 표본, 표준, 편차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때 발음이 되게 꼬여서 그래요.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가끔 게시판에 올리는 게 제가 ㅅ 발음이 안 되는 단어인데요. 우리 시전이 꼭 끄덕그리시네요. 저기 해보세요. 저기 뭐야. 스피치한 건 아니겠다. 너 해봐. 너 이 ㅍ자가. 저기 편집하지 말고 이 목소리 다 들어가게 해봐. 해보세요. 해봐요. 스피치. 나? 네 해봐요. 스피치. 이건 잘 된다고요? 그럼 뭐가 안돼요?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. 네?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.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두 명의 피디님과 우리 실장님이 한 명을 거의 죽이는 것 같은데요. 내가 뭐요? 이 상태에서. 왜요?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왜요? 이 상태에서. 여러분 이상해요? 듣고 있는 인강 학생들 빨리 대답해 주세요. 지금 나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고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. 이 상태에서. 이상한데? 뭐야? 다음 강의에서. 다시 하죠. 우리 다시 싸우죠.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. 이 상태에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요. 이 상태에서. 괜찮잖아요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. 아유. 조용히 해. 조용히 해. 여러분. 살려주세요. 하여튼.